헬로키티 친구, 윤술, 호룡이 친구, 전 이 친구들 중에 헬로키티 친구한테 거품 목욕 놀이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변기찬 친구, 라꾸미 친구, 하니는 보냐니 좋아해요라고 보내준 우리 해설 친구에게 거품 목욕 놀이세트 보내실게요. 그리고 AK 갈릭 스파 친구, 해설 친구는 보냐니 오늘도 우장탕탕하는 날 보내주시고 우리 크림 친구, 전 우리 크림 친구한테 거품 목욕 놀이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나세계 1등으로 친구 반가워요. 하니는 보냐니 기다렸어요. 헬로키티 이라고 보내준 기오미 꼬은 친구에게 거품 목욕 놀이세트 또 쏠게요. 그리고 친구들이 진짜 많이 남겨주고 있네요. 우리 기오미 꼬은 친구도 반가워요. 랄랄라. 오, 또 잡았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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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이, 아, 사랑을 친구 지에트 스파저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자, 하니 그럼 우리 시작해볼까요? 보냐니 기차 나와라. 네, 오늘은 무단 섬탄 정찰서 5. 세미와 매주큐브 2. 최고다학 진딱지, 따레르 혜윤해. 여보세요?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080335, 020. 전화 주세요. 자, 그럼 우린 잠시 해볼까요? 가볼게요. 무단 탕탕! 무단 탕탕!